오늘의 잡식 쫀득하고 쫄깃한 베이글 끝판왕 코끼리 베이글이다 양평동 영등포구청 별관 근처에 위치한 코끼리 베이글은 주중에 방문해도 웨이팅이 상당하다 입장하게 되면 여러 베이글들을 화동해 만드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맛별로 선택 가능해서 약 2만원어치 대량 구매했다 연어샌드위치 베이글 사이에 연어와 양파, 양상추가 상큼한 소스와 조합을 이룬 연어샌드위치는 쫄깃하면서 쫀득한 베이글의 식감과 함께 담백한 연어, 아삭한 야채들의 식감이 더해져 존맛 그 잡채 베이글이 맛있으니 어떠한 조합이어도 맛있다 구매한 각종 베이글 중엔 버터 솔트 베이글을 바로 뜯어서 먹었는데 쫄깃쫄득한 식감과 버터 세덩이에서 느껴지는 풍미가 고소담백하고 진짜 역대급 베이글맛 자랑한다 3천원대 베이글 가격으로 가성비 좋고 맛과 식감 모두 훌륭한 코끼리 베이글 개인적으로 먹어본 베이글 중에 원탑이고 라떼도 존맛이다 끝